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운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에 1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미준 방송 녹화를 오전에 못하고요. 항상 심야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의 시차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밤늦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육체적으로 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성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를 하나 사러 오늘 밖에 나갔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작은 랩탑을 보면서 랩탑 화면에 의지를 하면서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고요. 좀 쉽게 쉽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하나 사러 컬이라는 상점에 갔습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랑 비슷한 이런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학교 운동장만 한 이런 상점입니다. 전자제품만 모아놓고 파는 데인데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쪽에 가니까 한 20개도 넘는 모니터가 쫙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체크하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와이프랑 함께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불러서 이 모델을 사고 싶다 얘기했더니 지금 전 모델이 다 인벤토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재고가 다 나간 거죠. 다 이제 솔드아웃이 되고 남아있는 그 모델이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 반도체 부족 현상 그리고 그 공급에 문제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커리에서 모니터를 구입하지 못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존은 바로 내일 배송을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리에 가서 얼마나 지금 반도체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은 꼭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참 좋겠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커리의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모니터 컴퓨터가 다 나가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간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것도 없어서 못 판다. 이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 사이버 보안 기업들 앞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밝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접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7일 목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대역전극이 이틀 전처럼 좋은 의미가 아니고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맞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나스닥 같은 경우 2.5%까지 플러스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폭등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미끄러 떨어지면서 그냥 0.02% 되니까 거의 브레이크 이븐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P500은 마이너스 0.15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거의 1.5% 1.6% 정도 플러스를 보이다가 급락을 마지막에 했고요. 다우 존스가 마이너스 0.38% 나스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이븐을 했고요.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빨리 미끄러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38%를 보였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잠깐 볼까요.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 플러스를 보였었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진 이런 형국인데요. C리미티드가 마이너스 6.4% 핀터레스트 마이너스 6.04% 루시드가 마이너스 5.78%이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마이너스 5.56% EV9가 마이너스 5.18% 로빈후드가 마이너스 4.9%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니오가 마이너스 4.75%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캘리포니아가 마이너스 4.39% 유니티가 마이너스 4.39% 레모네이드 역시 마이너스 4%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주가가 좀 올라간 종목이 보이는데요. 사실 어제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한 종목도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쭉 미끄러 떨어지면서 제일 많이 지금 상승한 종목이 테라다인인데 3.67%에 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어닝 발표 어저께 함께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어닝 실적이 아니었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인정을 해주면서 플러스 2.85%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KLA가 2.83% 테슬라가 2.07%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떤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 플러스로 마감된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비라든지 엔비디아, 구글, 업스타트 업스타트는 10% 넘게 플러스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쭉 떨어졌죠. MU가 지금 1.55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48% 올라가면서 어제 그나마 플러스로 마감한 종목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미끄러져 떨어진 이유는요. 이틀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연준의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FOMC 미팅은요. 보통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성명서가 먼저 나옵니다. 프레스 릴리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스 릴리즈에 이번 미팅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먼저 그 서머리를 전해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매체에서 먼저 기사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2.5% 정도 나스닥이 플러스를 보인 상태였거든요. 자 거기까지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페다럴 리저브 연준이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스를 올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3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다럴 리저브 연준이 수요일 날 제공을 했는데요. 클리어리스트 힌트니까 힌트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준 거죠. 어떤 힌트를 줬냐면 이제 시작할 것이다. 레이징 인트레스트 레이트 기준 금리를 3월부터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강력한 그런 시사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2%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2%가 아니고 뭐 6, 7% 가까이 되잖아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 3년을 퉁치게 되면 뭐 지금 뭐 6, 7%까지 되는 상황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두 번째는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데 노동시장이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미티, FOM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Appropriate, 굉장히 적당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뭐에 적당하냐면 이 타겟 레인지, 금리 인상을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패드의 체어맨인 제롬 포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sset Purchase. Asset Purchase가 우리가 보통 이제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시장에 돈을 뿌린다 할 때 그 양적 완화죠. QE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QE가 이제 3월달이 되면 마무리가 된다. 더 이상 이제 자산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자산 매입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테이퍼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지금 11월달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그 양을 줄여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2월 말이 되면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페이퍼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써 있었냐면요. 원칙적으로 리듀싱을 해낸다. 본드의 홀딩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적 긴축을 할 건데 정확히 언제부터는 시작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다.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자세한 날짜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긴축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FOMC의 미팅 결과에서 3월 달부터 아마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꿈쩍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웰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All out of room to hike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그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켓에서 약간의 근심거리가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온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마켓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작성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500이 모두 슬럼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퍼웰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좀 많은 공간이 남아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주식시장이 딥트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왠지 데이 클로즈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수요일 장이 마감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체어맨 의장이라고 부르죠. 제이 아니면 뭐 제롬 포웰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제이 포웰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여러 번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거래는요. 굉장히 초피했다. 그냥 올라 내려 낙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변동성이 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빅스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 2.5%까지 상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포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막판에 다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30일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우전스는 0.4% 떨어지고 나스닥이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횡부했다는 거죠. S&P500이 0.2%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패드에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연준 의장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그 옆에 이제 화면에 나스닥하고 S&P500의 주가 차트가 나옵니다. 인터뷰 초반에는 이게 막 플러스를 보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밑으로 이제 꼬꾸라 떨어지거든요. 이거 이 양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년 국채금리는요. 무려 8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랐다. 8 베이시스라는 것은 이제 0.08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78이었는데 1.86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간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채권금리가 올라간 것은 파웰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올라갔냐면요. 룰 아웃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백투백 레이트 하이크니까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올리고 다음 달에 또 올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백투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백투백도 고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번 기준금리에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껑충 뛰어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채권금리가 아니고 이번에는 2년 금리거든요. 2년 금리 같은 경우는 이 패드의 기준금리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민감하다는 거죠. 2년 국채금리는요. 12 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0.12%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1.15까지 상승한 상태다. 그리고 이렇게 1.15까지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 제롬 퍼울 의장의 기자회견 덕분에 지금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들이 꼬끄라졌다. 꼬끄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테슬라의 어닝 결과입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2.31%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좀 부진했나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디스파이트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잖아요. 자 어닝이 지금 스매시어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스매시를 했다는 것은 강타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 때문에 완전한 풀 그로스 성장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지장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아 여기 좀 보시기 전에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어닝 실적을 먼저 좀 보시죠. 아 그런데 지금 0.6%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4분기죠. 4분기에 논갭 EPS 논갭과 갭의 차이점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회계 장부상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수치는 갭이고요. 논갭이라는 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건데 비공식적인 숫자가 왜 필요하냐면 일회성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달 매달 나오는 비용이 아니고 그냥 이달 아니면 이 분기만 딱 사용한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크다면 이거를 좀 빼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함으로써 아 해당 분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적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논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은 이 영업의 실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논갭이 오히려 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논갭 EPS는 2달러 54센트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16센트나 더 초과를 해서 발생시킨 거니까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매출을 보면 17.72빌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65%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매출의 예상치보다 무려 1.08빌리언 밀리언이 아닙니다. 빌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오토모티브 쪽에 총 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죠. 30.6% 굉장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분기에도 30.5%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테슬라는 총 수익률이 30%가 꾸준히 넘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자동차 산업 쪽은요. 보통 그로스 마진이 20%에서 한 25%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총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카펙스가 1.81빌리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한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건데 3분기랑 비슷하게 썼죠. 3분기에는 1.82였고요. 자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2.78빌리언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이번에 만들어냈고요. 3분기에는 1.33이었기 때문에 배 이상 지금 현금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 숫자는 308K다. K는 이제 1,000을 얘기하거든요. 308,000 개의 자동차를 이번에 판매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살펴보던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더 자세한 그 어닝 실적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됐죠. 0.7% 장 이후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아직 이 기사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 같은 경우 무려 65%나 작년 대비 성장을 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자 이번에 갭 넷 인컴 순이익이 갭 같은 경우는 2.3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논갭 인컴 논갭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2.9빌리언 굉장한 수치죠. 불과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이렇게 순이익 플러스 흑자로 돌아섰을 때 많은 그 비평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적자 기업이다. 뭐 이런 조롱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돼버렸고요. 자 오토메이커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 기업이 이번에 30만 5,840대의 그 자동차를 4분기에 생산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생산 대수는 작년 대비해서 70%가 증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판매 대수는 30만 8,650대 그래서 71%나 단 1년 만에 증가를 시켜버렸습니다. 굉장한 성장률이죠. 자 다음은 마진인데요.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죠. 14.7%라는 굉장히 좀 건강한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보다 오히려 더 향상이 된 수치고 지금 시장의 그 어넬리스트들이 시장에 있는 애넬리스트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다른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총이익률이 30.8% 내 컨센서스는 29.9%에 불과했기 때문에 총이익률도 굉장히 좀 멋진 숫자가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 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발표하기를 지금 계속해서 그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베를린 쪽에 기가 팩토리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현지의 오토리티 정부 관계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원래 좀 일처리가 느린데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더 느려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어프루브를 기다리고 있다. 퍼밋이라는 것은 승인이잖아요. 승인을 기다려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것은 지금 서티피케이션이 파이널라이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라이센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모델 Y를 생산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딜리버리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부터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매년 매년 50% 정도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 수를 늘리는 것이 지금 목표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해서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수익도 올해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에셀레이션이니까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대를 판매했는데 50% 정도 생산량 판매량이 는다면 그 다음에는 100만대에서 150만대로 늘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150만대가 아니고 그 전에 판매됐던 100만대까지 더해서 250만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하급적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매출 그리고 프로핏은 계속해서 향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의 투자 논리가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은 발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가 좀 영차영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에서는 어제 발표된 어닝 실적을 하나만 더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자일링스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MD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일링스가 3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4분기를 그냥 폐계분기 3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논갭 EPS가 1.29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27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거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1,2,1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억 달러를 이상 초과되는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25.8%의 성장을 일권했습니다. 자일링스와 AMD의 합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이 전문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일링스의 성장률이 AMD의 성장률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진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성장률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AMD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5.8%는 사실 AMD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잖아요. 따라서 자일링스를 흡수하게 되면 AMD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탄력이 붙겠구나.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레비뉴 1.01 빌리언은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68.15 밀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로스 마진 역시도 33%나 작년 대비해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PE레이셔가 아직 좀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조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일링스는 5G와 연결되는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AMD와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AMD의 실적 그리고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테슬라 그리고 자일링스의 어닝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기업이 어닝을 발표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팁랭스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tipranks.com에 들어가셔서요.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캘렌다즈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위에 있는 서브 메뉴가 어닝즈 캘렌다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기업들이 언제 그 어닝 발표를 하는지가 쭉 주요 기업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 날은 테슬라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두 개의 굵직한 기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애플 그리고 비자 카드가 어닝을 발표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CAT 캐터필라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NXPI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캘렌다를 보는 게 좀 불편하시면 내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만 보고 싶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시킹알파로 가셔서 엔비디아를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찍으시면 가장 위에 여기 나와 있죠. NVDA가 티커네임이잖아요. 들어가시면 서브 메뉴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닝이라는 섹션을 클릭을 하시면 지난 분기의 어닝 실적이 여기 서머리가 돼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업커밍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쿼터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날짜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2020년 2월 16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정되는 건 아닌데요. 2월 16일 날 어닝 발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갭 같은 경우는 1달러가 지금 전망치고요. 그 다음에 논갭 같은 경우는 1.2이다. 논갭이란 말 대신 노말라이즈다 라는 말을 썼잖아요. 정상화시켰다. 그 얘기는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매출을 빼보고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어떠한 영업을 했는지를 재계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에스티메이 전망치는 7.43 빌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EPS의 리비전이 30일이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졌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엔비디아의 어닝 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올린 전문가가 31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계속해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떨어뜨린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겠구나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골드 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금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는 투자 기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골드를 왜 좋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해치를 해야 되는데 해치용으로 금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믿기로는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이 스테이지라는 것은 이제 무대잖아요. 현재 투자의 그 무대가 골드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골드가 빅 리바운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서 금 가격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따라서 다시 반등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제 해칭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투자자인 금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가격을 예측을 해줬는데 전에 예상치는 2000달러였는데요. 지금 2150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금 가격이 궁금하죠. 자 수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스파골드 스파골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사는 거잖아요. 뭐 현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1841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드 퓨처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선물이죠. 선물 같은 경우는 1852.50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2150까지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글쎄요. 성장이 정말로 둔화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디멘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골드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지를 위해서 지금 골드에 투자를 해라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요. 그들이 기대하기로는 리바운드가 있을 건데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 그리고 센츄럴 뱅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앙은행이 아마 골드의 보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금을 대체할 만한 게 이렇게 딱히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상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금 쪽으로 들어가던 자금을 조금은 이제 나누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골드의 미래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밝다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가정이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해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배당 주식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올해들에서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굉장하게 변동성이 커다란 미국 증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달 들어서 너무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잠시 배당 주식으로 옮겨가서 피난에 계시라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타이밍 더 마켓 타이밍 더 마켓이라는 것은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 시장이 좋을 때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변동성까지 시장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CNBC 프로 유료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CNBC의 유료 서비스인 프로에서 주식을 스크린했다. 선정을 했다는 거죠. 어떠한 주식들을 선정을 했냐면 일단은 하이 일등이니까요. 그 배당률이 높은 주식들을 뽑았고요. 로우 블라딜리티 그 얘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만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다란 장세에서 잠깐 벗어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을 했다. 선정을 했는데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선정해 놓은 S&P 500에 들어가는 종목들만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가격의 변동성이 제일 낮았던 그런 종목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아래와 같은 그 조건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주식만 리스트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베타 지수입니다. 베타 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변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 지수의 변동성을 1.0으로 놓고요. 이 시장의 변동성보다 높으면 1.0보다 향상이 되겠죠.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베타 지수가 0.8이라는 것은 시장의 보통의 변동성보다 20% 정도가 오히려 적다. 따라서 굉장히 움직임이 적은 이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단편적인 예로 애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킹할파 가셔서 애플을 한번 찍어보시죠. 자 첫 번째 그 서머리 페이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리스크란이 있습니다. 변동성도 역시 이제 리스크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리스크 쪽에 이 베타 지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리스크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숏인트레스트 뭐 공매도율이 나오죠. 0.5고 굉장히 낮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M M은 이제 먼스입니다. 따라서 지난 24개월 동안 베타 지수를 살펴보는 건데 애플의 베타 지수는 1.03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평균적인 변동성에 비해서 3% 정도 올라가 있는 거니까 뭐 별로 변동성이 큰 주식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그 베타 지수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디비던드 일드 즉 배당률이죠. 배당률이 S&P500의 배당률보다 더 높은 이런 종목들만 추스렸다. 자 S&P500은요. 500개의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우량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 지수이기 때문에 전체 500개 기업 중에요. 80% 이상이 배당금을 주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P500의 지수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얘기는 뭐 ETF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단편적인 예로 SPY라는 게 있잖아요. SPY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 SPY의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죠. 가서 SPY를 찍으면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디비던드가 있죠. 여기 배당을 찍어 보시면 배당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배당률이요. 1.51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S&P500이 모아져 있는 SPY에 투자를 하신다면 SPY의 주가에서 1.51% 정도의 그 배당금을 매년 매년 받으신다. 물론 이제 그 분기별로 4로 나눠서 받게 되는 거죠. 1년에 6.55달러를 한 주당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S&P500의 그 주식 개별 종목이 주는 배당금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 비율별로 합쳐져서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디비던드 일드가 지금 S&P500보다 높은 것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배당률이 1.51은 넘어야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어떤 종목들만 포함이 됐냐면 S&P500보다 올해 들어서 지금 주가의 상승률이 더 좋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월가에서의 전문가들이 지금 바위 레이팅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주가의 흔들림이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의 리스트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첫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배당률이 1.54 다소 약한 느낌은 있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의 매수 의견이 63.9%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의 상승까지도 도모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도미니언 에너지고요. 배당률이 좋습니다. 4.59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57.9%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도날드고요. 2.35의 배당률 그리고 바위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64.9%입니다. 다음은 ABC라는 종목입니다. 아메리소스 버전 코오퍼레이션이고요. 헬스케어 쪽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당률이 1.47로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현재 애널리스트의 56.3%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론 코오퍼레이션이고요. 3.62%의 배당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중에서 73.7%나 매수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좋은 종목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이고요. 3.36%의 배당률 66.7%의 바이레이십니다. 어슈어런트가 지금 1.87%로 배당률은 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바이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88.9%나 됩니다. 굉장히 좀 평가가 좋은 종목이고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컴페니 같은 경우는 3.41의 배당률 63%가 넘어가는 매수 의견 첩 리미티드는 2.01의 배당률 65.2%의 바이레이십이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3.75의 배당률 그리고 65%의 바이 의견을 받고 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좀 힘겹게 느껴진다면 잠시 피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기사거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커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옆방에서 제 와이프 오미주님께서 패드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을 지금 자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2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패드 연준 의장의 아주 좋은 목소리로 그의 마켓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2부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 0.07% 까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